아 저 댕댕이 새끼 돌았나 너무 센데 야 뭐야 댕댕이한테 밀리게 생겼어 댕댕이 너무 센데 아 댕댕이 또 와요 우와 뭐야 이거 야 얘네들 미네랄기 트롤도 있어요 이거 바꿔야 되는데 아 근데 인구수 200까지 갈 일이 없지 않을까? 음 레디 투 워크 가스는 어떻게 키요? 그냥 가면 캐나? 아 이게 맞지 가스도 원래 호미로 키는 거야 아니 무슨 잠깐만 인구수 건물이 가스 뭐 아아아아 꼴받네 아 이거 뭐냐 이거 그건가요? 샤몬도 뽑을 수 있네 아니 나무랑 가스랑 다르잖아요 오오오 어디서 나무 심어서 자동차 열려 태우는 소리 하고 있어 휴먼 종족이 쎄네 이거 뭐 원래라면은 건설도 해야되서 자원채취해야되고 로봇 입어가지고 뭐 지직지직거려야지 자원캐는데 이거는 호미아나로 그냥 다캐네 개웃기다 얘는 스킬이 뭐가있죠 힐링웨이브 힐링웨이브하죠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오 뭐야 뭐야 오오 나이스 프리스트 와 일꾼도 75원이야 근데 이거 어떻게 수정하지? 후퓨보님 별풍선 10개 감사드려요 어 뭐야 야 브리스트 건물도 고쳐 이 미친 야 이게 게임이지 아 나이스 아 진짜 이게 게임이지 여러분들 근데 일반 유닛 마나는 늦게 찬다 영웅은 빨리 차거든요 업글은 없나? 샤몬 한번 뽑아볼게요 상대성 이론 왜 배우? 마법 증명되는데 흐흐흐흐흐흐흫 예스 미홀? 예스 미홀? 예스 미홀? 원래 과학이라는게 마법을 못 배우는 찐다들 어 뭐야 어어메야 잠아 잠아 오케이 한번 나가볼까 어? 로우킵이야 아니 이거 업킵 아 자 아 업킵 그지 같네 이거 업킵은 좀 해보고 아 아마 죽었어 어 어 클릭이 안돼 야 힐링체인 말도 안되는데요? 엄청 좋은 스킬이다 오우 아 생명체인테면 걸 수 있어 아 오케오케 아 워크리프트 하는 맛이 나은데요? 업글은 지금 없는거겠죠? 네 돈 남는다 돈을 아껴놨다가 한번에 병력을 많이 뽑아놓을게요 일꾼 너무 많은거 아니냐고요? 그런가요? 이 게임의 최적화를 알기가 어려울 것 같애 일단 많이 뽑아놔 어허 아 오우 오오 파이어뱃 다른걸로 걸구요 헥스 핵스 좁스톤 좁스톤 인쿠스 100제한인데 이거 풀어야 되거든? 이거 200을 난이도로 해놨대요 200을 기준으로 난이도로 맞춰놨는데 내가 100으로 해놨어 어 여기 유니케이스 보낸다 핵스 개굴개굴 어 레벨업했다 이거는 뭐죠? 어 뭐야 이거 와 이런것도 있구나 와 이거 스킬쓰는 맛있네 와 스킬이 기가맥힌데요 핵스 와 스킬 너무 좋아 덱에다 와 스킬 미친거 같애 우와 와 스킬 너무 좋아 바이오닉은 나도 바이오닉이야 왜그래 그것도 바이오닉이에요 궁 빼고 다 좋아? 와 나 이거 처음 써봐요 궁 빼고 다 좋아? 와 나 이거 처음 써봐요 어? 뭐지 뭐지 갑자기 이거 생겼어요 심지어 이거 3번 스킬 이거 자동이네요 자동으로 나가 아 풀렸다 야 유닛 뽑아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환영한다 친구들 자취령 놈들을 혼내주세요 역시 레이너는 태어난 아 이거 내가 영웅가야지 레이너 특공대다 자취령은 지옥에나 떨어져라 지옥에나 떨어져 자취령 놈들 지옥에나 떨어져 지옥에나 떨어져 와 이게 게임 호감이다 흐흐흐흐 하이업킷 아니 미친 염차 돌았나 궁! 궁이 뭐야? 궁찍었는데? 이게 뭐예요? 궁이 뭐 기본 스펠인가? 아 나빼고 아군 무적이야? 근데 영웅이 살아있는 한 안 죽는거예요? 애들이? 아 근데 죽는데? 아 뭐야 죽었어 액티브인데 버튼이 없지? 버튼이 없어 아 뭐야 다 죽었는데 야 어디갔어 이거 아 잠깐만 잠깐만 나 게임 망했다 아니야 스킬이 없었어 버튼이 없었어 버그인지 모르겠는데 아 저 댕댕이 새끼 돌았나? 너무 센데? 야 뭐야 댕댕이한테 밀리게 생겼어 아 저 댕댕이 또 와요 아 댕댕이 너무 센데? 아 댕댕이 또 와요 아 댕댕이 또 와요 어어? 이거 아니잖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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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런스가 이게 아니잖아요 에이 이거 밸런스를 안 맞춰놨는데? 아니 말이 되나? 아니 방어타월은 그걸 지울 수도 없어요 아 댕댕이 미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댕댕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님들 뭘 대단해 이 새끼가 뒤지게 생겼는데 아까 한번 죽었어 임마 내가 인구수 지금 100제한이거든요 어떻게 해제할지 모르겠어 온다 아니 200으로 맞췄대요 난이도를 게임 난이도를 자 이번엔 넌 넘들을 잡아있어 경고 자취력 화염차가 접근중입니다 야 아까 내 패인이 뭔지 알았어요 궁찍었는데 궁에 쓸모가 없어서 흘린 힐링체인에 몰아 몰빵이야 그래서 애들이 죽질 않아 힐링체인에 모든걸 걸어 착댕이 와 너무 많은데 와 야 말이 되냐고 이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 빙고수 200을 해야될거같은데 댕댕이는 헥스에 걸리지도 않아요 이미 동물이라서 이번에 못깨면 새로 하는게 맞을수 있어요 계속 힐링체인만 업그레이드 와 닿아야 되겠다 아니 이게 이건 워스리도 아니고 스타도 아니고 이건 끔찍한 원숭이다 힐링체인만 업그레이드 트롤은 얘 좋나 얘 좋은거 맞아요? 힐링체인만 업그레이드 아 힐 진짜 개호감이다 힐 하 가긴 가야될거 아니야 공격을 평생 여기서 버틸순 없잖아 하하 하하 공격 타이밍이 언제죠? 아아 나 진짜 돌겠네 아 또 뭐 온다 route 100 채웠다 근데 얘 막고가자 막고가자 하면 계속 오거든요 무조건 뭐랑 겹칠 수 밖에 없어 와 뭐 어쩌라는거야 이거 이번엔 못쓰고 이번엔 못쓰고 이번엔 못쓰고 자 다음은 예스빌온 예스빌온 댕댕이가 너무 세요 댕댕이가 댕댕이가 미친놈이야 댕댕이가 미친놈이야 그리고 궁이 버그인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궁을 안찍고 있어 궁을 아까 찍어봤는데 궁을 못써요 궁버튼이 없음 궁버튼이 없음 여러분들 카메라에 가리는게 아니라 안나와요 돈이 얼마정도 있는거지 흐흐흐흐 너의 자식 내가 어떻게도 하고 말겠다 인구수가 안쌓이는데요 돈은 많네 아직 야 아직 한몰히트야 가능하네 돈은 많아 아 인구 막기 이제 아 이제 에업이 딱 먹혀있네 시비 끝이네 뽑을 수 있는 유닛 이게 다입니다 지금 댕댕이 한번 막았는데 가볼까 아 댕댕이 막았음 갑옷까지 댕댕이 났어요 아 야 그래도 요 라인 뚫었다 성장했어 아 ㅈ됐다 이거 오케이 야 성장은 했어 돈 캐고 있냐 아 업킵 진짜 개꼴 받네 업킵 끄면 안돼 아 업킵은 좀 해보고 아 업킵 진짜 너무하네 아 업킵 진짜 너무하네 와 댕댕이 돌았다 바이밍 저기 태크 졸라 많잖아요 펑커 떠있는데 euh 흑 흑 흑 스품 성장 message 맨 green 유닛들이 살지 못해 I hear you man Don't worry What you want me to do? Ready for action? Just for suit Just for suit Well Don't worry I have it Where you want me to go? Be happy What you want me to do? No Don't worry Don't worry Don't worry Be happy Say the word 이 코브라가 좋다란걸 알게 됐어 코브라로 돈을 좀 쌓읍시다 어우 코브라 졸라쎈데? Be happy 그니까 코브라 왜이렇게 세? 아 저 댕댕이 올 때마다 한 마리를 한 마리도 안 죽고 살 수가 없나? 어? 온다 온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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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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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깨달았다 뭔가 깨달았다 야 이걸로 포탑 깔듯이 가 포탑 깔듯이 포탑 깔듯이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 니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 오케오케 아 윤희 잡혔어요 와 와 와 와 쎄네 확실히 오케오케 야 안 돼 안 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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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똥 싸고 앉았네 아 아 뭐야 저거 탱크 미친놈이 험로 깨는데 또 한세월이네 마법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라도 팔겠어 이번 전쟁이 끝나면 그녀에게 고백을 할거야 오케오케오케 깰수는 깰수는 있네요 깰수는 있다는게 소름이다 천천히 천천히 제압을 합시다 님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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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벙커에 탱크 있거든 천천히 가야돼 이 그래서 근데 댕댕이를 이게 드랍십으로 계속 타라 실어서 오더라 아우 댕댕ί스 진짜 탱크 뭘로 잡지? 이 유닛을 양산을 해야 될 듯? 또 온다 괴도를 깰 수가 없는데? 어 뭐야 벙커 달아왔어 코브라를 죽여 코브라 어 뭐야 여기 보인다 시야 와 코브라지 아 안 끝나 이거 깨야 돼 괜찮아 유닛 오면 깰 수 있어 아 코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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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코브라 코브라 아 호감이네 호감 아 코브라 진짜 호감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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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감이네